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수산중공업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7-5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수산중공업은 현재 3.69%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중공업은 원래 건설 중장비나 특수차량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럭크레인이나 유압브레이커 같은 이런 특수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 회사는 SOC 관련주로서 볼 수가 있겠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산중공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정치 테마주로서 인맥 관련주로서의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세균, 현 국무총리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주가의 흐름들을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정세균 관련주로 좀 엮였던 이유는 바로 이 정석현 지금 이 수산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이 정석현 최대 주주가 아 이제 앞에 정시라는 거죠. 종친이라는 겁니다. 앞에 정시. 요새 이제 윤씨 찾기 바쁘죠. 요새는 파평 윤씨 찾기. 와 진짜 주식시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항상 이제 대선 앞두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제 앞에 정시라 그래서 정시 종친이다. 그래서 이제 수산중공업이 정세균 관련주가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파평 윤씨. 대주주나 누가 이제 윤씨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정치테마로 간다는 거는 결국에 재료하고 수급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재료와 이제 수급으로 가는 거라서 회사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뭐 좋고 나. 좋으면 더 좋겠지만 회사가 좋다고 더 잘 가고 뭐 회사가 안 좋다고 못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좋으니까 주가가 뭐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정치테마주들은 수급 빠지면 결국에 이제 다 빠지는 건데 수산중공업에 회사만 놓고 봤을 때도 뭐 흑자 경영의 매출액 한 천억대 초반대에 나와주고 있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 100 정도로 뭐 비교적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회사 좋고 나쁘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서 차트나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재료나 수급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지금 이제 기대감에 올라간 거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이제 대선에 나올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반응이 나왔던 거고 현재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동평균선은 상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흐름에서 보면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상승세가 요새 좀 꺾이면서 조정의 폭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기왕이면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지지 라인도 다 깼고 그러면서 조정의 폭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염없이 좀 흘러내리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이런 자리도 깨버리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격까지 오게 됐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산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한가나 급등이나 이런 끼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소형주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1800억이면 이 밑에 내려가 있으면 한 1000억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이제 끼가 많은 종목인데 제일 좋은 호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직 내려놓고 정치 출마,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게 이 종목에 있어서는 또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정치 행보 뭐 윤석열 29%, 이낙연 24%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3.6%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뭐 출마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언제 할 거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풀어보면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일단 좀 아쉽게 이 상승 추세는 꺾였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전 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이제 하나의 박스권이 됐던 조금 이제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아니면은 이게 헤드앤숄더가 됐던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있죠. 이런 이제 패턴이 됐던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반등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졌거든요. 오늘 뭐 장중에 한 7%?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걸로 뭐 반등이 다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떨어진 폭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하락분에 대해서 되돌림 반등 정도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주가의 위치가 약간 좀 과매도 영역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지금 가격 밑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는 좀 과매도 영역에서 말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물론 조금 더 빠지면은 이제 한 3,000원 정도까지도 혹시라도 좀 기술적으로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거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돌아갈지는 몰라도 최대 뭐 빠지면 한 3,000원 정도까지의 변동성도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봐서는 여기까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추후에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울선 아래 있잖아요. 오울선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상승에서 종가가 오울선 위로 좀 안착을 한다면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후에 주가의 반등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흐름들이 나왔지만은 조금 아직까지는 종가가 뭐 대봐야 알겠지만 오울선 위로 좀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울선을 회복해주면서 변곡점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온다면 이후에 반등 탄력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이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쭉 터졌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떨어지고 횡보하는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어디선가 모르게 좀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유입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떨어지고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재차 다시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이 뭐 정확하게 3,500원이다 3,300원이다 3,200원이다 이건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분할 매수 한 두 번, 세 번에서 뭐 네 번 정도로 나눠서 뭐 분할 매수를 좀 한번 단기적으로 좀 뭐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보는데 뭐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참고적으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어 단타나 이런 관점에서 좀 풀어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한 4,000원대 초반대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제 4,000원대 초반대부터 저항이 시작 올라갈 때 좀 저항이 시작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의 또 기대감이 좀 확산되면 거기서 이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지율이 높으면 좋죠. 높으면 좋은데 낮아도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되고 안 되고 보다는 가능 그냥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대감이 소멸되면 주가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정치 테마주의 본성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는 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뭐 재료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추세 전체적인 추세는 좀 꺾였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가져보기에 충분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지난주 요 시점이죠. 이번 주 화, 수, 오늘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지금 이 영역 자체가 그냥 이제 과매도 영역이다.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 좀 뭔가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손절 못해서 물려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후에 반등이 좀 한번 강하게 출연될 때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여기서 던지거나 여기서 매도를 치고 나갈 자리는 아니지 않나 최소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래서 헤드 앤 숄더라고 해도 오른쪽 어깨가 남아있고요. 오른쪽 어깨 반등이 한번 남아있는 상황이고 박스권으로 가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고 어떤 추세로가 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는 한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수산중공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써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극화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네 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써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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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